어떻게 해야 돼 밥 먹으려면 응 꼬마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꼬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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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타이밍을 놓쳤어 꼬마 그래 기다려 기다려 그래 먹어 먹어 자 앉으면 먹을 수 있어 숨은 안돼 앉아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자 앉아 꼬마 꼬마 이쪽으로 와 안 나온다고 꼬마 앉아 그래 잠깐만 다시 다시 앉아 그렇지 가만 기다려 그렇지 잘 했어 좋아 벌써 했어 두 번만 해 두 끼만 해 했어 다시 먹을 거야 어휴 다 먹어라 그냥 자 잘했다 똑똑한 녀석인데 좋아 좋아 맛있어 천천히 먹어 꼬마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야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 그럼 또 저거 해 천천히 꼬마 천천히 천천히 좀 먹어 이놈아 아주 그냥 다 찍었다가 먹다가 됐어 여기 하나 또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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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너무 먹고 어떻게 symbol את 너 alguna 감사합니다.